옥자. 옥자야. 음악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. 제가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거는 단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해요. 저런 천재가 우리의 돌이나 무용, 민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합시키는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.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제이랑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다 기록해놓고 남겨놓을 수 있는 게. 여기 와서는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걸음을 했으니까.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. 나였다며. 언젠가. 감사합니다.